얘가 위로 꺾이게 됩니다 위로 꺾이게 되면서 쫓아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앞의 주목은 덱스터구요 주목코드는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9일 오후 1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지수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1선 지켜주는가 했는데 오늘은 21선 갭으로 빠져가지고 21선이 저항이 됐죠 막코스 떨어지는 이러면서 아주 크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추세 내려가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61선 북은 좀 지켜주나 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서 약간 빠져버린 흐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또다시 반등 나와서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을 세 번이나 이렇게 좀 저항이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못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카카오 엄청나게 빠지고 공매도 가능한 이제 대형주들은 진짜 지금 좀 위험해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 이제 공매도가 지금 아주 그냥 살펴놨어요 이것저것 그냥 다 건덕지 있으면 다 건드려서 폭락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덱스터와 같은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히려 좀 훨씬 낫죠 훨씬 나은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보다 좀 강하게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제 21선 북은 지켜줬고 오늘도 약간 개파락을 했지만 시장 영향으로 약간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21선 다시 넘겨주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2,800원 북은 요구 구간까지도 한번 뺐었는데 반등 나와주면서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를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제 양매수로 들어왔어요 좋지 않은 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일단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좀 습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100%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 이 메타버스 쪽 테마로 약간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쪽 굉장히 노리고 있는 괜찮은 메타버스 테마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메타버스 테마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지금은 약간 정치 테마가 조금 돌고 있는데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알루미늄이라던가 약간 그런 테마들 한 번 또 지나가고 나서 뭔가 시장에 마땅한 테마가 없게 되면은 메타버스 테마 한 번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21선북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ETF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KB 자산운용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죠 덱스터가 패시브 펀드로 ETF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여기에는 안 써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안 써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덱스터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KB 쪽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뭐 다음 달 초 빠르면 이달 말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기관에 패시브 자금 유입 그래서 지금 지금도 뭐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약간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잡히고 있죠 계속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거와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번 주 이렇게 12,700원 정도 이 구간을 지금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지 잘 해주고 있고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남았는데 13,300원 뭐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주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쌍바닥 좀 만든 느낌 이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 쌍바닥 느낌 이거는 조금 괜찮은 부분이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렇게 좀 내려오는 추세는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14,000원을 좀 뚫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 밑에서는 밑에서는 이제 올라오는 추세를 깨진 않았으니까 깨진 않았으니까 약간 한 번 더 수렴하는 구간이 생기고 거기서 방향성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주봉상 현재 뭐 흐름 양호하다 흐름 양호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좀 최소 넘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네 뭐 못 넘겨줘도 못 넘겨줘도 뭐 한 주 정도 일주일 정도 또 쉬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아직 삼각수령 구간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시장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월봉상 이번 주 좀 많이 조정받았다가 밑에 꼬리 달고서 현재 약간 반등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지금 뭐 거래량 많이 붙은 부분도 아니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덱스터 진짜 선방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수 때도 수급적인 부분도 현재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부분이 되겠고 21선 이거 꺾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었죠 내려오고 있고 지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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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이 양복으로 몸통이 21선 넘기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드디어 평평해지는 자리가 옵니다 평평해지는 구간이 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게 되면은 21선 끌고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뭐 3일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금방 따라오죠 굉장히 좀 단기적인 그런 이동평기선이다 보니까 금방 따라오는데 21선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지켜주고 오늘 그냥 21선 넘기고 뭐 13,100원 현재 정도 이 정도만 마감이 되어도 평평해져요 평평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조금만 더 나와준다 그러면 얘가 위로 꺾이게 됩니다 위로 꺾이게 되면서 쫓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정별 흐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굉장히 좀 선방을 잘 하고 있다 선방 잘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정도에서만 끝나줘도 이 이동평선이 평평해진다 21선이 평평해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메타버스 테마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어떤 뭔가 재료가 없거나 테모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메타버스 테마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볼 수가 있겠고 ETF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말 좀 늦으면 다음 달 초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패시블 자금의 유입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밑에 추세 안 무너졌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던 조금 급했던 이 추세는 무너졌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큰 그림을 볼 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택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시학 전에 이런 공지사항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